현재 토트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다고 확인된 가운데 그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손흥민과 불이한 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말은 없습니다 토트넘 감독인 누누 산투 감독에 따르면 이번 AMH 기간에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10월 AMH에 소집된 토트넘 선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인 유고 유리스 잉글랜드 최전방 공격수인 해리케인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손흥민 스페인 국가대표 공격수인 브리안 힐과 세르지오 레길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현지 보도의 예상과 달리 브리안 힐과 세르지오 레길론이 코로나 감염자가 유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일단 확진자가 2명이라고 밝혔고 둘은 같은 스페인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